광주 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2강이 8월 23일 오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특강은 서시영 이노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 CEO를 위한 현장 세일즈, 협상, 설득, 생존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서 대표는 대기업의 다양한 사례들을 도대로 상한 판단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현장에 맞게 순리적이고 실무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길이 영업정착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대표는 상호 간의 공통분모를 찾는 협상의 기본을 통해 영업협상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강은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의 격변기 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